오케이 그래서 동원이 F에 10 먼저 단어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근데 예? 그 F 그 클래식 카드에 F에 F 안 깔려져 있던데 응? 클래식 카드에 F 원래 깔려져요? 네 아니 저 안 깔려져 있었어요 클래식 카드 보니까 음 그걸 왜 이제 얘기합니까? 자 이제 될 거에요 그거 왜 이제 얘기합니까? 이제 될 거라고 다시 나갔다 들어가보세요 네 자 그럼 먼저 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겼따 Pants P-A-N-T-S 쇼즈 쇼즈 S-H-U-S-E-S 쇼즈 쇼즈구요 쇼즈 오케이 계속 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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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용합니다 글을 글에게 흰언 흰언 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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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힘 힘 오케이 여기서 쇼즈 쇼즈 룩 에 룩 그거 말구요 그거는 두리번 두리번 거르면서 찾는 게 그거구요 여기 있군 하는건? looking for find에요 여기있네 하는건 find에요 어 여기있다 찾았다 find w e a r 그 다음에 누리방구 누리방구에서 찾는건? look for look for 찾는중이 looking for 헐 그렇죠 계속해서 그녀는 그녀에게 헐입니다 그녀는 이시구요 그녀를 헐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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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에스 야이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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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츠 셔츠구요 계속해서 경찰관 폴리스 어피스 폴리스 어피스 P O 아이 P P I P I L 아니 P L L P P L P L L I C E O F F F F F F F P P P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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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 D 2, R R A S E Dress 2, L 음 드레스고요 음 청바지 Pants니까 John Jeans Jeans J I Jeans J A N Jeans고요 숙제 안 했죠? 네 여기 클래스 카드에 이렇게 안 깔아져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여자 여자는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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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M W A N OK 맞았고요 근데 시험 중에에는 틀렸고요 그녀는 그녀가 시 시 블러스 비 비 비 엘 라우스 오 에스 이 블러스 벨로스 블러스 블라우스 그 다음 웨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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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블라우스 그 다음에 스컬트도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진즈 드레스 폴리스 어피서 셔트 펄 그녀들 여기꾼 파인드 그를 힘 슈즈 이런것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문장 F-10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톰이 어쩐 여자를 찾고 있는 중이네요 톰이 어쩐 여자를 찾고 있는 중이네요 루킹포 톰이 루킹포 뭐라고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톰은 무엇을 찾는 중이니? 오케이 누구를 찾는 중이니? 그래서 누구를 찾는 중이니? 탐은 누구를 찾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탐은 누구를 찾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톰이 루킹포 탐이 찾는 중이니? 톰 이즈 탐 루킹포 이즈 탐 루킹포 est南 루킹 폴 탐은 누구 찾고 있는 중이니? 우울 bring 쇠 numero 합륵 ardo 그를 다리를 워 또 ec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얘가 일로 가면 되잖아요 Tom이 찾는 중이다가 Tom is looking for였으면 Tom이 찾는 중이니? Is Tom looking for? Tom is looking for? 얘가 일로 일로 왔다갔다 하면 되잖아요 네 Tom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Tom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o is Tom loo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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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Tom is looking for a woman Tom is looking for a woman Tom is looking for a woman A woman 안만 길어봤자 C요 C죠 근데 여기서는 그녀를 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C가 아니고 그녀를 찾아요 그녀를 찾아요 그녀를 찾아요 그녀를 찾아요 그녀를 아까 전에 단어 시험 칠 때 도원이가 틀렸던 거 저요 저요 그녀를 찾았어요 그녀를 찾아요 그녀를 찾아요 그녀를 찾아요 그녀를 찾아냈에 그녀를 찾기 OK, A Police Officer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그랬더니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OK, 그 다음 계속해서 무엇을 소년을 입고 있는 중이네 Where? What? What is... What is... What is you wearing? What is you wearing? Oh God Oh God 되게 무서운 문장이야 What is you wearing? 무엇이 입고 있니? 소녀를 무엇이 소녀를 입고 있니? 소녀가 무슨 옷입니까? 아니요 무서워 무엇이 소녀를 입고 What is you wearing a girl to? 무엇이 소녀를 입고 있니? 와우 아니 잘못 만들었네 이게 아니구요 뭐에요? 혹시 이게 언제요?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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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입고 있다 그 소녀는 입고 있다 그 소녀? 그 소녀가 입고 있는 중이니? Is the girl wearing? 그 소녀가 입고 있는 중이다. 집중! 그 소녀가 입고 있는 중이니? 그러면 그 소녀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 What is the girl wearing? 이거 어디서 다 배웠던 거 아니에요? She is wearing.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무엇이 소녀를 입고 있는 중이니? 라는 괴물 같은 문장 만들지 마시구요.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계속해서 뭐하세요? 그 소녀는 What What is the Boy What is the boy wearing? What is the boy wearing? What is the boy wearing? 계속해서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니?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니? 블러스를 He She Is wearing She is wearing She is wearing The blouse The blouse The blouse The blouse The blouse Pull B B L B U S E It won't ask The question What is the girl wearing? They are girls wearing What is she wearing? 네 She is wearing? Is she wearing? She is wearing? Is she wearing? 무슨 말 물음표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네 배웠어요 She is wearing a blouse 계속 계속 그냥 입고 있는 종이다 치마를 He is wearing He is wearing a skirt 스컬트 어떻게 썼더라? S-K-I-R-T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른데요?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뭐라고요? What is she wearing? 응? She is wearing a skirt 그래서 딱 봄 맞든지 숙제가 엄청나게 많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럼 그냥 딱 봄 맞을게요 오케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요? 저기로 가요 좀 이따 오세요 네 그냥 착용하고 있는 종이다 선글라스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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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착용하고 있는 종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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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이렇게 선글라스는 썬글라스를 입고 싶어요, 뭐라고 부릅데요? 근데 여기에는 여럿이라 그래놓고 여기는 한개라그러면 이것 둘이 말이 됩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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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가 틀린게 많아서요 쓰기 때 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him, choose him, find, her, shirt, police officer, dress, jeans, blouse 이런것들 그래서 오늘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섯번 쓰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너 그리고 지난번 숙제 안했는거 알지? F9에 나오는 다음 3번씩 써서 카톡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달라는데 아직 안보냈어 숙제 보내야 될거 두가지야